30%밖에 없다 주차장 우와 좋다 오늘도 날씨가 푸릇푸릇한 오늘 전 두이봉에 왔습니다 총롱빛이네 짐 찍히고 있는 거야? 빨간색 칸 선물 받았습니다 안 들어가는데? 늘려줘 다 누르는 건데? 오 진짜 작아? 오마이갓 내가 여기가 두껍거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끊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? 어? 아니 소원이 그런 거 아닌데? 그냥 보여 이게 뭐야 그냥 예뻐서 한 거지 그래 고맙다 그냥 앞뒤에 무게를 맞춘다고 속도 침 여기가 옆에 있는 거 가져와야 되는 거 입니다 otherwise 이쁘다 이쁘다 비행기 억울 voll 와 꽃이 많아요 하우~~ 저쪽에서 걷는 장면이네요 오! 여기 오! 항백산이 보으되요 항백산이요? 아~~ 저것 Resident habts요. 저 중안백.. 속gger자가 올랐는데 Which one is Be성산 대성산 압니까? 잘 몰라요 저쪽이래요 정상에는 그렇게 조망이 없답니다 조망이 제일 좋대요 다리가 많아 두위보 아 저기도 빽빽해 온구나 저기가 빽빽해 온구나 저기가 빽빽해 온구나 저기다 저기가 빽빽해 온구나 감사합니다.